안녕하세요 시험 35회 시험 좀 어려우셨죠 문제 푸시는데 아마 조금 힘드셨을 거에요 근데 35회는 이미 지나간 시험이고 이제 36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35회 시험을 내가 보고 내가 시험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놨고 혹시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걸 알고 풀었는지 모르고 풀었는지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 그때 문제 풀 때 내가 이렇게 풀었구나 하고 웃으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36회를 준비하신 분이라면 입장이 좀 달라지시는 거에요 그래서 36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35회 시험이 34회 시험과 연관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이걸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35회 시험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고 36회를 준비하신 분들은 어떤 형태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네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이제 35회 시험은 예전하고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34회 시험 35회 시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조세 총란의 문제는 계속 쭉 두 문제를 출제 했으니까 여기는 두 문제 정도가 정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취득세 문제는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올해시면서 출제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36회에도 안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한 문제씩 출제됐으니까 36회 돼도 하나는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재산세 문제는 세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나오다가 다시 세 문제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재산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적세는 아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목적세는 우리가 강의 하면서도 아예 강의를 빼버리니까 목적세는 시험에 나와도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요 이건 한 20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공부하시면서 목적세는 나오면 책에 있어도 목적세는 그냥 패스해 버리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그러면 두 문제로 정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두 개 정도 그래서 혹시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폐지 안 돼요 폐지 안 되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임대소득은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두 개로 바뀌어지는데 기본은 한 문제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많이 나오면 일곱 문제 나오는데 기본 다섯 문제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섯 문제로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개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를 내든지 간에 출제이온이 16문제만 세법을 총 합쳐서 16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16문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든지 간에 그런데 주로 이렇게 출제 비중을 두고 출제를 조세총론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매년 몇 개씩 몇 개씩 나눠서 출제한다는 규칙을 세워놓으니까 대략적으로 이 규칙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어디가 비중이 가장 높은지를 알아 놓으시면 돼요 양도소득세가 1번이겠죠 양도소득세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치득세 재산세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여기예요 조세총론을 딱 잡아야 돼요 조세총론을 확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 사귈 때도 친구를 한 번에 그냥 확 잡아버려야 되잖아요 딱 잡아놓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 친구만 딱 잡으면 그 친구 밑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내 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조세총론만 잡아놓으시면 나머지 밑에 있는 이 세금들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양도소득세가 어렵다고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공부해서는 안 돼요 조세총론을 먼저 딱 잡아놓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항목들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35회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냐면 16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해 여기서 난이도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20% 밑으로 떨어지는 문제들이에요 20% 밑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대략 한 6문제 정도 그다음에 난이도 중간치 문제는 대략 정답률이 30%에서 60%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난이도 중 그런데 중간 문제가 한 8개 정도 그다음에 난이도 한은 정답률이 60%에서 거의 80, 90% 나올 수 있는 문제 그거 두 문제밖에 안 나왔네 그럼 세법은 이번에도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소로 맞추면 문제를 잘 못 풀면 여기 이 하의 문제는 두 개를 해결하고 중의 문제 반절을 맞추시면 합치면 총 6문제밖에 못 맞췄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난이도 하하고 난이도 중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 정도는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세법에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난이도 상의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난이도 상의 문제는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알려드려요 그런데 공부하시면서 처음에 젊은지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책을 딱 펼치지도 않았으면서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렵지 않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세법은 어려워요? 누가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렵다겠어요 남들이 어렵다고 나까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발 좀 해주시라는 거 그래서 36회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부동산세법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럼 저하고 같이 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다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오면 따라오면 나만 오시면 그냥 점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35회 시험에서 출제했을 때 35회 시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존의 기출문제 지문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기출 지문집을 제가 분석을 했어요 기출 지문집하고 이번 35회 기출문제하고 분석을 했더니 기출 지문집에서 예전에 출제돼가지고 기출 지문집에 수록된 지문 속에서 전체 84% 정도가 다시 출제됐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출 지문집 한 곳만 냅다 들이 파버리면 12문제에서 13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출 문제집만 봐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론 배경을 설명을 듣고 그 이론과 기출 지문집을 병행을 하시면 기본 14개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기존의 기출 문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개정된대요 그러면 최근 2, 3년 안에 개정이 됐던 문제들을 완전히 전부 다 문제 지문 속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출 문제는 다른 해체하고 다르게 딱 특색이 뭐냐면 개정된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해가지고 정확하게 법 지문을 해석하고 있는지 그 분석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개정 내용을 실제로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수험생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이런 문제로 출제했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까지도 완벽히 반영을 하고 문제로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타자격시험에서 출제했던 기출 지문 중에서 중개사 시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지문들을 대거 활용을 했다는 거 특히 그중에서도 공인회계사 계산문제가 있었는데 그 계산문제를 약간만 변형해가지고 우리 기출문제 계산문제로 문제를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에서 출제했던 양도소득세 계산문제를 공인중개사 계산문제로 그냥 약간만 변형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타자격시험의 기출 지문까지 분석을 한다면 거의 만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세법은 이번에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 지문지 개정된 내용 타자격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이것들만 분석했더라면 세법은 어렵지 않는데 이 세 가지를 분석하지 않고 공부를 단순 암기 형태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세법이 엄청나게 까다로웠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 암기는 안 돼요 이제는 단순 암기는 안 되는 거예요 세법 단순 암기 문제 이번에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았어요 16문제 중에서 머릿글자 암기 코드로 해가지고 세법은 암기 코드가 필요 없어요 만약에 세법은 암기 코드 가라 암기 코드 너 가 안 돼 암기 코드는 안 돼 암기 코드 절대 안 돼 세법 지문을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그 지문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지 내가 앞머리 글자 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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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암기할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이론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야만 기본적인 법 지문을 읽을 줄 알고 그 법 지문을 정확히 해석해서 문제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 지문이 예전처럼 암기 형태 단답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세법도 이번에 난이도 하의 문제가 두 문제만 출제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간 정도 이상의 문제로 출제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솜생들의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는 중상이 됐을 거란 이야기예요 중하가 되는 게 아니라 중상의 난이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것 34회 시험보다 3문제 정도가 어려웠어요 34회보다 35회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3개 정도가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면 조세총론에서 두 문제가 났는데 두 문제는 전부 다 빨간불이네 빨간불이란 난이도가 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35회 시험에서 부동산 3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1번으로 보이는 게 아마 우선순위 문제가 보일 거예요 시험지를 봤더니 대박 진짜 1번이었네 1번 문제가 나오면 풀기가 진짜 어려울 거예요 난이도 상의 문제가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문제를 딱 보면 2번 문제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건데 소멸시호나 제척기간하고 관련된 문제가 34회 시험에서는 분명히 제척기간에 문제가 나왔으니까 35회 시험에서는 소멸시호가 나올 수 있어요 하고 말했는데 1번, 2번 대박 맞춰버렸어요 제가 1번과 2번 문제를 순서까지 찍었다니까요 저만 믿으시라는 거 그래서 1번이 우선순위 2번이 소멸시호 문제 딱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나오면 개정된 내용이 반영돼서 문제가 출제되고 정확히 잡으세요 그다음에 숫자 뒤에 있는 이상하고 이하하고 초과 미만 이상이야 초과 미만 이상이야 초과 미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상과 이하 미만을 쫙 빼버리고 이상을 쏙 빼버리고 금액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잖아요 봐요 수업시간에 시킨 대로만 있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36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와 함께 하신다면 36회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 없어요 36회 시험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세법은 메가랜드 송원세법 세법은 김포중앙에서 현장강의는 김포중앙에서 하시겠죠 현장강의를 들으실 분은 김포중앙으로 오시면 현장에서 저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꼭 현장강의는 김포중앙에서 만약에 내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메가랜드 세법은 메가랜드 아시죠 조세총론 두 문제 엄청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취득세 문제 세 문제는 풀만했어요 풀만한데 이 문제는 난이도가 하얘어요 이거는 거저먹는 문제였어요 과세표준하고 세율도 세율 암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세율은 반드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데 그중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하나 주세요 나왔잖아요 과세표준요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안 나왔어요 왜 법이 신설됐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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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출제했잖아요 그럼 다 맞췄네 등록면에서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재산세 문제 납세 의무자 여기 난이도 하얘어요 또 재산세에서 제가 올해는요 다른 때하고 다르게 올해는 물납의 문제가 단독으로 해서요 재산세 물납은 꼭 나와요 오 꼭 나왔네 이야 어떻게 그걸 찍었어요 제가 기출문제를 출제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 심정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기출문제를 출제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려요 기존의 기출문제는 이미 간 거죠 그 기출문제를 완벽히 분석해가지고 36회 시험에서 여러분에게도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세법은 저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세법은 고득점으로 세법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세법이 좋아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법 좋아요 처음에는 세법 싫어요 나중에 가면 세법 때문에 합격했어요 선생님이요 세법이 저를 살렸어요 그 말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럼 재산세도 다 해결됐네요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는 어려웠어요 한 문제는 진짜 어려웠는데 한 문제는 쉬웠어 그런데 한 문제는 진짜 어려웠고 한 문제는 좀 중간 정도 됐는데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예요 여기도 세율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세율 문제 중에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세율 차이가 있으니까 그 세율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여기서 금액이 이 금액 뒤에는 이상이 붙는지 초과가 붙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중가세 문제가 됐을 때 재산세에서 세금이 세금이 어떻게 재산세 낸 게 있는데 종부세에서 빼주는데 이 규정이 나오면 무조건 된 자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이게 정답이야 했는데 정답으로 나와버렸네 정답으로 그대로 찍어졌네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세법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세법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법이 어려워요 세법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세법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세법은 맥아린드 현장 강의는 김포중앙 알겠죠 김포중앙에서 세법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세법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손만 들으시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소득세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일반 소득세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쉬웠어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 예전에 기출 지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됐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월 과세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2월 과세 문제는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다 알려줬잖아요 개정된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내용 다 기억하세요 또 양도차선 계산 문제는 저희가 모의고사 메가랜드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의 양도차선의 계산 문제를 저희가 출제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하고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출제된 거예요 메가랜드는 이런 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메가랜드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메가랜드 현장 강의는 김포중앙 아시겠죠 그런데 국외자산 올해는 딱 국외자산이 나올 차례예요 납세 절차 중이에요 양도소득세는 국외자산이 나오니까 국외자산 정리를 잘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보기 하루 전날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렸어요 외국에서 손해본 것은 우리나라에서 익본 것하고 퉁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외자산은 외국에서 손해받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익본 것과 퉁친다면 말도 안 되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택등 이건 답이에요 외국보다 우리나라 건 절대 절대 퉁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다음 날 시험 보러 갔더니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선은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과 퉁칠 수 있다 와 하루 전에 시험 봤어요 하루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거 그대로 나와버렸네 최고! 됐죠? 자 봐요 분명히 첫 문제는 저희가 예상하고 저희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나온다고 했던 지문들이 그대로 다 출제된 거예요 어느 누구나 세법은 송원세법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36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해! 36개 지문 대비는 세목간의 종합적인 정리와 개정된 법령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계속 반복해가지고 숙단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론과 문제를 상호 연결하는 연관 학습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이론을 정리하면서 문제까지 같이 같이 지문 분석을 해가시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가 암기 안 되네요 이제 암기 안 돼요 지금 36개 준비하신 분들 꼭 해 가세요 세법은 암기 과목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론과 문제를 연결하는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해된 이론을 문제로 연결하는 연계 학습이 필요하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기출문제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직접 아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저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지문 분석은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분석은 제가 알고요 제가 자랑은 아닌데요 기출문제 분석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의하신 분 중에 제가 최고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출문제 지문 분석을 해드리는데 제 말만 믿으시면 돼요 저만 믿으시면 기출문제 분석 중에서 그 지문 중에서 핵심 포인트로 지문을 찾는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 단 1초 2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알려드리니까 저만 믿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타자격시험 관련된 문제 타자격시험에서 나왔던 계산문제 중개사 시험으로 연결되는 거 전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중개사 시험 36회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인터넷은 맥아랜드 현장 강의는 김포중앙 하시죠 그래서 김포중앙에서 현장 강의는 들으시고 만약에 제가요 저는 지방에 살아서 안 돼요 그러면 동영상 강의로는 맥아랜드로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맥아랜드에서 동영상을 들으시든지 나는 현장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김포중앙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출 지문은 핵심 지문이 있어요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지문이 있고 그 기출 지문 분석 강의가 저희가 대략 한 3월 2일 날 3월 3일 이때쯤 아마 이틀에 걸쳐서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이틀에 걸쳐서 싹 끝내버려요 그러면 3월 초에 이틀에 걸쳤는데 이틀만 시간을 내보세요 이틀 시간을 내놓고 1년을 벌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지문 강의를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두 번만 이틀만 노력하시면 조금만 고생하시면 돼요 그 말만 고생하시면 여러분은 기출 문제를 완전히 잡을 수 있어요 그 잡는 걸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 지문집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요령 또 이 기출 지문집 중에서 어디가 포인트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방향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요 vo 그 그 그 감사합니다.